Display Attribute, Show Interaction Depths, HR Hair 시스템에서 Collision Property에 Show Interaction Depths가 켜진 것을 솔버해서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 기능입니다. 수정은 Collision Property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HR Hair 시스템에서 Show Interaction Depths를 켜고 책상과 범위를 조정합니다. 수정의 실력을 시스템을 켜고 책상에 Eyewitness을 켜고 책상에 Show Collision Status 헤어커브와 충돌체 사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충돌 전, 충돌되어 접촉한 상태, 물체를 뚫고 있는 상태에 따라 충돌 부위의 헤어커브의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Show Trapped Curve 충돌체 사이에 끼어 있거나 안쪽으로 파관된 헤어커브를 노란색으로 보여줍니다. Show Extremely Stretched Curve 움직임이 빨라서 늘어난 헤어커브를 불껴 보여줍니다. Show Extremely Shot 신기릎을 sextal 신기릎을 시작합니다. 신기릎을 지불합니다. 실제 절조 스플 Tseng